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1% 그의 입술을 훔친 행운하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 근래에 키스해 본 적 있어요? 마지막 키스가 언제예요? 아니 궁금해서 아니 뭐 그런 사적인 질문을 아니 왜 그러냐면 또 비랑 저랑도 의형들이거든요 아니에요 둘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남자친구라면 저게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되는 건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네 맘대로 해봐 그러고 나서 해도 돼 이러면 폭파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까 왜 이런 분이 저 남자친구 있어요 안 돼요 이런 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이 진짜 야 근데 뭐 말씀 잘 들었는데 어쨌든 지상렬 씨 대답인 질문을 좀 해주세요 뭐야 그렇게 따지면 지상렬 씨는 최근에 언제 키스했어요? 최근에? 네 마지막 최근에 키스한 건 개랑 키스였어요 진짜로 저희도 힘들어 하겠네요 진짜 그게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재현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뭐 기억나시겠지만 조혜련 씨한테 제가 희롱을 당했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좀 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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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 그렇지 그렇지 루어 탈배기 현재 도대체 교수야 괜찮아 안동이 그냥 그런거야 제가 제가 뭐 성희롱을 지난주에 당했는데 아니 근데 뭐 아주 재밌었고 오늘은 역할이 바껴서 한번 저희가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제대로 들어가죠 이번 경찰청에서 범죄자 단속에 포스터 사진이 필요하거든요 자 인질범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좋아요 조금 더 다정하게 잠깐만요 더듬으세요 비씨도 있는데 외국 기상류 씨나 강릉수 씨나 무슨 모델이에요? 저분이 지금 우리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분 중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으로 얼굴을 이런 미래지향적인 얼굴을 갖고 있는 모델 말고 지금 우리 동시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모델을 제가 잠깐 붙여드리겠습니다 자 빛! 제가 너무 긴장되니까요 친구랑 같이 찍어도 돼요? 친구랑요? 고영 혹시 영우가 어쨌든 이상야릇한 삼각관계에요 이상야릇한 자 하나 둘 셋 우리 방청객 열어둔 줄 아는거에요 기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글이글 타오른다 자자 손 올리지 마시고 자 벗어요 벗어요 한번 자 벗어버렸어 벗어요 벗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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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젠가는 우리 어쩌면 둘이 I do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친구 사이를 넘어서 둘이 영원히 함께 하기로 했다면 I do And I, I want to know 나만의